코로나19 소식입니다.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지역별로는 전주가 7명, 군산이 1명입니다. 입원 추가자 중에는 치과의원 원장 등 종사자 4명이 포함됐습니다. 도 방역당국은 업무 중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사적 모임 등에서 전파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관련해 358명이 검사를 받았고 5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한편 지난 5일까지 17명이 확진된 남원 일상집단 감염과 관련해 모두 2,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61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.